자세 역시 남자는 힘이 있어요 술이 안나니까 남자는 뭐 항상 허리할때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허리 핀 6개 박았습니다 으악 캠핑카 시대는 납산 ES 배틀을 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산천이나 유통계열은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완전히 안됐는데 저희는 지금 270대 넘게 출고가 되었지만 370대 넘게 출고가 되었지만 단 한 건의 하재나 전기 문제 없었고요 이 400암패를 넣더라도 고객님 중에 어느 한 분 전기 부족하다 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